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채트핸더입니다 오늘은 광고 뜨죠 오늘은 와이프랑 일단 대난투의 통상전 한 세판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피릿 어드벤처 모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맵은 뭐할까? 예쁜거 요게 적당 아 내가 피카츄라 그랬는데 같이 할 수 있나? 아 할 수 있네 모자 쓴걸로 아 싫어 헷갈려도 딴거야 알았어 딴거 할게 자 윙클링 한번 해보자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하나 타줘?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위에 있어 위에 자 일단 이 잉클링이 인터넷 보니까 야이구 컴퓨터 먼저 때리는거 아니었어? 잉클링이 보니깐 인터넷에 보니깐 엄청 좋던데 어디있어? 없어졌어 없어졌어 으으으! 지금 생방송이에요 나 어디갔어? 쓰고 아 날렸어 어 잘했어 잘했어 게임할때보다 빠르다고요? 똑같을걸요? 프레임이 다르지는 않을텐데 어 어 어 살려 살려 우앗 나 잘해 어떡해 잘한다고? 어 나 얼었어 우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됐다 자 쟤를 먼저 같이 없애고 그 다음에 싸웁시다 오케이? 싫어 싫어?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면 주인님은 봐주시는 법이 없다 어 하지마 혼자 죽는다 끝 아 제가 이겼습니다 자 첫판은 왜 화났어? 아니요 제가 이겼네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랜덤으로 할게요 아 싫다 하세요? 눌러야지 넘어갑니다 이게 게임을 어 도전자 등장이네 게임을 이게 잘 하도록 유도하는게 좀 중요해요 근데 그 유도하는게 사실 좀 힘들긴 하죠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나름 이제 유도한거지 아니야? 왜 나는 없어 요거 요거 도전자 해금하는거라 저는 영링크고 어 이거다 거북이 얘 거북이는 여기에 있다가 좀 지나가면 사라져요 어 여울이 나왔어 어 여울이네 어 벌레 빠졌어요 자 젤다랑 여울이 그리고 피카츄 아 오케이 자 블랙홀 잠깐만 아 나도 때리려고 한다 컴퓨터를 먼저 없애지 않으려 잠깐 쟤 작아졌어 어 나도 작아졌어 나만 더 내가 뭐 어떻게 했나봐 어 뭐 어떻게 했나보다 어 위험하다 으응 뭐야 어 나 어디있어 어 뭐야 갑자기야 어떡해 야시 개 뭐야 이거 아니 내가 뭐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얘가 나왔어 나 어디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얘 개좀 좀 치워주면 안되나 으이 자꾸 나 빠지겠다 나 뭐야 우와 나 뭐 안하는 나 왜 자꾸 이래 나 왜 자꾸 이래 오케이 몰라 내가 뭐 했나봐 뭐 했어? 몰라 난 항상 뭐려고 해 무서워 무서워 야 무서워 피카츄로 변했어 메타몽 어 그러게 으응 큰일났다 내가 이기겠다 어떡해 아 그러게 스톡이 확실히 차이나네 지금 자 기적을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아 뭐야 메타몽 오우씨 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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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제가 졌네요 인성짓하는 이런 느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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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야 이거 음하 어렵다 으잉 으잉 잘 안 좋아 할거에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근데 초보분들은 이게 훨씬 낫죠 야 뭐야 나 잡아먹혔어 오 오케이! 필살기 야! 필살기! 먹자! 필살기 일로와라 오케이! 먹었다 아 또 허공을 향해서 뭐야 나 필살기 쓰고 날라갔어 허허 큰일났네 자 아이템 일단 먹고 던져 자 블랙홀 던지고 오케이 자 명상의 시간 싸우게 둡니다 아 피카츄가 갑인데 저기서는? 나 어딨어 아 물고기가 날라오는 거야 저게? 이야아아아 아 죽었어? 어 죽었어 나 어떡해 스트리머가 3등하는 방송 아 내가 한 번을 되게 어이없게 죽어서 그래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뭐 이기겠는데? 어 필살기 조심해 필살기 조심 나 커졌어 점프! 뭐야? 없었어 오 피했어 아 맵이 상승한다는 거요? 아 물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아 그거였어? 오 이겼어 나 이겼어 하하하하 자 세 번 해가지고 두 번 와이프가 이겼네요 나 이제 갈게 내가 갈게 어 그래 어이쿠 조심조심 자 할 만큼 했으니 이분은 가시구요 이렇게 요렇게 다 뭐 둘 둘 어 둘 둘 둘 둘 셋 둘 셋